0603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3s입니다. 3s 은 은 동사는 1991년 1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4월 23일 코스닥 시장의 주식을 상장함 동사는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사업과 환경장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의 종속회사인 상해 3s 공조기 수류환공사는 환경시험장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사업은 반도체 주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운송할 때 사용되는 웨이퍼 이송 박스를 생산하는 사업이며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임 기업 개요 대시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 및 공업용 연량계 환경시험장치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경기도 안성시 서울면과 미양면의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소재의 환경장치 사업을 영위하는 상해 3s 공조기 수류환공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웨이퍼 캐리어 부문의 주력 생산 품목은 300mm fosb이며 국내외 웨이퍼 업체들과 반도체 업체들에 납품하고 있음 fosb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10% 정도로 알려진 재무 대시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칼로리 메타 및 환경구 현장치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전환 외환차익 증가 법인세 비용 제거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전환 대시 싱가포르 향 600mm plp fup 공급 계약 체결 등 신규 수주 확보에도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와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3월 24일 기준 장마감 3s의 시가 총액은 106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3s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29위 입니다. 3s의 상장 주식수는 4853만 6642주 입니다. 3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3s의 퍼은 66.6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7.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 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28배 9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 원, 마이너스 14억 원, 15억 원 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억 원, 7억 원, 12억 원 입니다. 3s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9번지 87%이고 유보율은 65.84% 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 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4.9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2-0.3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4.1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92 더하기 1.4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s의 2023년 3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이